다음은 제 4장입니다.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총론 파트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이죠.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 행정행위 직전에는 이런 행정행위가 종국처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국처분이 나오기 전에 일정한 중간행위를 거치는 것 그게 확약, 가행정행위, 사정결점, 부분허가였습니다. 결국 종국처분이 나오기 위한 중간행위를 배웠죠. 만약에 이것이 기본강의였다면 중간행위가 왜 나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소송요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대부분은 대상적 계획에서의 처분성과 두 번째는 소익이 문제가 됩니다.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종국처분이 나왔을 때 소익이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요. 사례집중강의에서는 그것들을 배우겠습니다. 그럼 지금 말한 건 뭐냐면 이런 행정행위 외에 그 밖의 행정작용, 그 중에서 공법상 계약입니다. 공법상 계약의 특징은요.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입니다. 그리고 양당사자의 지위는 대등합니다. 목적과 양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행정작용의 내용은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. 이 개념패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. 일정한 공익적 목적, 참조조문이라는 설문 내용에서 찾으면 됩니다.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, 즉 행정청이 공권력이 지위에서 하지 않습니다.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한다. 공익적 목적으로 이걸 암겨야 돼요. 공익적 목적으로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행정작용을 공법상 계약이라 부른다. 나중에 포섭할 때 이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.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은요. 행정행위처럼 주형전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주체에서는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쟁점이 나올 때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대부분 나옵니다. 그리고 법률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법률위원칙이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다.